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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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정생. 오케이, 스타트. 저 먹는 법 알려줬어요? 살짝 새우젓에 찍어서. 안 알려준 것 같아요. 감아보니까 생로 드셨네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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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, 핀란드는 매운 게 없어요? 없어요. 아니, 없어요. 아니, 매운 고추 이런 게 있을까요? 안 먹어요. 핀란드는 안 먹어요? 네, 핀란드는 짜지 않고 맵지 않고 좀 감자 먹으면 감자 마시고 거기 먹으면 거기 마시고. 아, 원초적인 본인의 맛을 그냥? 오, 그냥 심심하게. 빨간 게 없어. 아,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는 거다. 아이 라이크 스파이크 디스. 하아. 하하하하. 보섭해야지. 아, 침 지금 보이죠? 고추장 5대. 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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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cit, 뭐야. 에이 더 Lac продукut. 오오오오오. 에이 더 나지요. 나, 그냥 좋. 뭐 예전에는 좋겠지요.